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삼촌인가 누가 캐나다에서 사왔다고 해서 십몇만 원짜리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이컵에다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와의 페어링의 찐입니다 여러분의 와인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와인 퀴즈 토크쇼 와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게스트 워터 소믈린 김하늘 씨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워터 소믈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워터 소믈린은 소믈린에서 파생된 직업인데요 소믈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맞게 와인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직업이잖아요 워터 소믈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맞게 물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물 판매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더 좋은 물이라고 하는 물 유통 컨셉팅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리미엄 워터들과 다른 음료들을 온라인 백화점 호텔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인 소믈리에 활동들을 하면서 했었는데 워터 소믈리에? 너무 새롭고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과 관련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관심을 가진 지는 지금 한 9년? 2012년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원래 제가 스무 살 때 와인을 처음 공부를 했었고요 아 와인도 군대를 갔다 와서는 전통주가 막 떴어요 막걸리 열풍 그래서 전통주를 공부했는데 계속 대회를 나가면 3등까지 결선에 올라가는데 4등하고 6등까지 장려상을 주는데 7등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나랑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물이라는 게 새로 떴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에 제 4회 국가의표 워터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때부터 커리어가 시작하면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8년이면은 이게 짧다면 짧지만 길면은 정말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워터 소믈리에로 활동하시면서 이 직업을 충분히 많이 즐기시고 계신가요? 네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와인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제가 왜 와인에 빠졌었냐면 피노누아랑 까베레네 소비뇽 차이를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색깔만 봐도 알겠고 맛을 봐도 알겠는데 제가 그때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와인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까베레네 소비뇽이랑 피노누아랑 차이를 구별하고 아 내가 혹시 세계적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친구들은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재밌는 거예요 막 블라인드 테이스팅해서 맞추고 알콜 도수 맞추고 그랬는데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와인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한계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21세기에 처음 시작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1.5세대 1세대라고 보지만 전 세계에서는 저는 약간 선구자의 관점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SNS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하니까 해외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면서 어? 한국의 워터소뮬리에라는 애가 계속 물 사진이랑 뭔가 평가해서 올리는데 얘 좀 특이하고 재밌다! 그래서 해외 품평에서도 초청을 해줘서 커리어를 좀 해외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물 업계 라이징 스타네요 그러면 이제 워터소뮬리에는 정말 특별한 직업인 것 같은데 워터소뮬리에로서 좀 특별한 경험을 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면 그 해에 슬로베니아 이제 유럽 본토에서 저를 초대한 경험이 있는데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나라 그리고 굉장히 고급 물들도 많아요 한 병이 5만원 넘는 물들도 한 5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 블레드워터 페스티벌이라고 원래는 막 물 재생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었는데 제가 가고 처음 워터소뮬리에라는 게 기사와 방송으로 처음 언급이 됐었다고 그래요 인터뷰를 하는데 빅스타들만 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한 6, 7대 막 붙고 저한테 영어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영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방송에 제가 막 말 더듬고 하는 게 다 나온 거예요 방송은 거짓말 안 하네 그런 경험 그래서 그런 인연을 토대로 슬로베니아의 워터소뮬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제가 줌으로 해서 화상통화로 해서 슬로베니아에 관심 있으신 분 세 분을 교육을 했고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워터소뮬리 자격증을 취급을 했어요 앞으로 그분들 중심으로 유럽형 워터소뮬리의 협회도 만들고 또 교육기관도 만들고 그래서 한국이 워터소뮬리의 교육을 유럽에 수출한 겁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선구자신 거예요 슬로베니아에다가 워터소뮬리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화하는 걸 돕고 계신다는 거는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서 본격적으로 김한은 씨의 와인 생활 한번 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인도 준비한 와인 한 번 드릴게요 술을 워낙에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술은 끊기지 않습니다 원래 와이프랑 같이 와인 한 잔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요새 와이프가 이제 둘째를 갖겠다고 선언하면서 술을 입에 안 돼요 그래서 와인 셀러에 있는 와인은 본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랑 마셔야지 혼자 마시게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와인 셀러에 있는 와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럼 둘째 낳고 그것도 모유수유하고 뭐 할 때까지 2,3년 동안은 집에서 셀러에 있는 와인은 좀 건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냥 마시고 살짝 채워놓고 하면 와인도 나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셀러에서 이제 몰래 꺼내 먹는 방법 어쨌든 오늘 반갑습니다 마시면 되는 거죠? 뭐 맞힐 필요 없는 거죠? 어 이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는 목적은 객관적인 와인 평가를 하는 건 전문가들이고요 드시고 그냥 맛있다 맛없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김한은 씨의 어울리는 와인을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진짜 말 그대로 제 셀렉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미지에 맞춰서 추천해주시는 소물리 역할을 좀 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색이 와 이 올드 와인 아니면 약간 주정강화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콜라 색깔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갈색으로 갔는데 주정강화 와인 굉장히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올드 와인이면 또 저를 또 엄청 귀하게 생각하신 거니까 기분이 좀 좋은 거에요 특별한 와인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오우 색상 보시는 것부터 벌써 이게 워터 소물리이면서 그런지 이제 남다릅니다 향이나 맛을 한번 볼까요? 네 호불호가 있는 스타일 같지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아 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뭐 웬만한 대중들한테 이제 선보였을 때는 너무 노숙한 와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와인도 많이 접해봤었고 많이 마셔봤고 그리고 음식이랑 먹을 때도 좋은 페어링이랑 잘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 항상 앞으로도 공개를 안 할 거지만 이게 아 종종 게스트분들의 실력이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와인은 공급하셔야지 하하하 그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2015년 바룰로고요 베르사노에서 나온 와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1600년대에 그 삐에몬때의 전통 병을 가지고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한정판이죠 이게 한 500mm 사이즈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특별한 이제 스타일의 와인이고 딱 바룰로가 만드는 포도 품종은 네비올로 역시 네비올로라는 포도 자체가 딱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황갈색 이런 느낌들 좀 숙성된 색깔들 되게 잘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좀 올드 빈티지스럽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이유는 김하늘씨를 위한 와인이라고 생각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비올로 품종은 이태리만의 약간 특별하지만 또 프리미엄급의 포도에요 그래서 고가 와인들을 만들기도 하고 바룰로는 또 이태리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와인이죠 그래서 선구자적으로 워터 소믈리에의 왕이 되셔라 하하하하 왕이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맛에 대한 거는 약간 탄인감 살짝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진한 느낌은 아니라서 드시기에 숙성된 부드러움들도 다 갖춘 와인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와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현재 와인 경력은 어떻게 되시죠? 와인 경력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3년 정도 됐네요 소믈리에 자격증을 딴지 만 12년 정도 넘었고요 시작은 소믈리에로 또 하셨으니까 가격증만 딴 거죠 하하하 그런가요? 그럼 와인을 입문하시게 된 특별한 와인은 있을까요?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외식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 스무살에 입학을 하게 되면 3개, 4개 조직으로 갑니다 동아리처럼 그래서 저희는 학회가 있었는데 외식경영학회 그리고 소믈리학회가 있었어요 외식경영학회는 1차만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소믈리학회는 2차, 3차까지 가거든요 1차 끝나고 소믈리학회 쪽으로 가서 2차, 3차를 그랬었는데 제 첫 와인이 소믈리에 학회장 하셨던 선배의 자취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삼촌인가 누가 캐나다에서 사왔다고 해서 와인 십몇만 원짜리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이컵에다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하하하하 첫 와인이니까 까베레네 소비뇽 느낌의 계열의 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가 2000년대 후반 이러니까 그때는 와인 이퀄 허세 느낌이 있었거든요 22살 선배가 20살 후배한테 16만 원짜리 와인이야 하면서 종이컵에 삼겹살 구워 먹어서 먹는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삼겹살은 소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소주에 100세주 섞어가지고 50세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거 막 섞는 거 그게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막 맥주도 한 8가지 넣고 블라인드 테이팅하고 소주도 블라인드 테이팅하고 이런 거가 재미들릴 때였는데 그러고서 와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20년의 자격증을 딴 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격증을 같이 따자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방학 때마다 자격증 하나씩 따면 졸업할 때 자격증 7개가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만 하면 이번 방학 좀 놀아도 된다 근데 24 자격증이 6월 말에서 7월 초였어요 그래서 이걸 따면 7월 8월 두 달 동안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만이 듣고 24 자격증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때 때루와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저는 선착순 70명 안에 듣고 여자친구는 선착순에서 떨어진 거예요 원래 하자고 하는 네 그래서 저만 수업에 들었는데 거기서 피노누아와 까베르네 소비뇽 차이를 알게 되면서 와 난 세계적 재능이 있나 카자키 시즈쿠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맨날 막 연습한다고 디켄팅 연습 막 실가닥 뽑고 근데 이제 막 바닥에 떨어지니까 변기 위에서 막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름 그 열정과 이런 거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스무 살 때 그리고 막 페어링 한다고 보졸레노브에 피자 사가지고 막 먹는데 맛없어서 보졸레노브 옆에다 놓고 다른 와인 뜯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자친구의 통해서 시작을 했었던 이렇게 와인 생활에 입문하기까지가 됐네요 그럼 혹시 최근 와인 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즐기시는 데일리 와인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프랑스 남부에 마디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무튼 와인인데 프랑스 전문으로 비누쿠스라고 하는 수입사가 있어요 10주년 때 비누쿠스 713이라고 데일리급으로 되게 맛있게 만들어 주신 게 있거든요 원래 한정판으로 만드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하시는데 그게 가격이 어? 괜찮아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제 수입사한테 직접 요청해가지고 와주니까 여러분은 이제 소매주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비누쿠스 사장님께서 이거 얼마 같아? 라고 해서 제가 대답한 가격이 실제 그 정상가보다 한 두 배 정도 했었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접근 가능한 가격이고 요새는 워낙 만원 이하의 와인들도 많으니까 데일리 와인의 기준이 좀 낮아지는데 저때는 뭐 한 2만원 정도? 2, 3만원 정도만 해도 데일리 와인이라고 좀 했었고요 그 와인을 제가 짝으로 샀었어요 짝!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가 짝으로 사서 마시는데 희한하게 그걸 다 마셨거든요 이제 와이프의 반대 때문에 와인을 추가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비누쿠스 713이 옥장에서 몇 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숨겨놓은 제가 숨겼겠죠? 와이프가 숨겨놓진 않았겠죠?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약간 술 먹고 숨겨놓으셨나요? 네 숨겨놨네요 그 프랑스의 마디랑이라면 아마도 포도 품종이 이제 따나라는 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품종 자체도 좀 거칠고 탄인감이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 와인은 사실 접근성이 있는 와인은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지고 데일리 와인이 드신 거네요 개인적으로 그 마디랑에서 제일 유명한 샤토 몽투스라는 곳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이너리 방문을 한 곳입니다 와이너리 직접 가보셨나요? 네 와이너리 갔고 그때 산학협력이 있어서 2주 동안 가서 보도도 따고 양조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와인을 시작하시면서 진짜 애호가 분들 시고는 너무나도 경우도 많으시고 업으로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라 지금은 물조에 계시지만 와인에 대한 깊이와 열정이 남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좀 슬기로운 와인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수량이 한 두 병 정도 되는데 와인 한 병 혼자 마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와인을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에서 시끌벅적한 곳에서 와인을 배우고 와인을 마셔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아쉽게도 많이 못 모이지만 그래도 이 와인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분위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기억도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와인 생활은 와인을 혼수도 좋지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금은 네 명까지 되니까 네 분이 모여서 각자 와인 한 병씩 BYOB로 해서 네 가지 맛을 좀 보고 구제로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미국 레드와인 그러면은 미국 레드와인 하나씩 갖고 오는데 뭐 가격대도 정하고 그럼 이제 슬기로운 와인 생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량이 되시면은 테마별로 잡고 뭔가 계속 많이 테이스팅하고 드링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거다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마셔도 맛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에 맞춰서 와인을 마셨을 때는 그게 이제 시너지가 더 분위기가 배로 되는 게 또 와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와키즈의 이제 퀴즈 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키즈의 퀴즈는 제가 게스트분께 준비한 두 가지 와인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 와인과 관련된 퀴즈를 내고 맞추시면 이 와인을 상품으로 돌아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와키즈 가지겠습니까? 예스! 꼭 가져가야죠 꼭 맞춰서 가져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와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가까운 쪽 가까운 쪽으로 네 짜자잔 오 한번 구해드릴게요 네 준비된 와인은 올인 스위프트라는 미국 컬트 와인 중에 하나고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소노막 카운티 러시안 리버밸리라는 프리미엄 소비엄 블랑을 만들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만든 와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준비는 했지만 맞추셔야지 가져가시죠 네 그래서 퀴즈 준비를 했는데 퀴즈입니다 이게 와인마다 퀴즈에 아 쟤도 다른가요? 아 쟤도 다른구나 네 와인마다 특별한 퀴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이런 내공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맞춰주실 거라 믿고 화이팅!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마시기만 했어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 말보르 프랑스 루아르 미국 소노마에서 최고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음과 허브 과실향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 포도품종으로써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애호가들이 있는 포도품종이죠 문제입니다 소비뇽 블랑과 같은 미국 포도품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아 객관식이요? 네네네 1번 푸이 피메 2번 피메 블랑 3번 상세르 블랑 크으으으으으으 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이렇게 자신있게 하면 안되는데 답은 답은 피메가 들어갑니다 2번 피메 블랑 2번 피메 블랑 확실히 아십니까? 옛날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버트 번답인가가 피메 블랑 이런... 이런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걸로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럼 정답은 2번 피메 블랑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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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와인 공부 하시는 분들도 되게 가물가물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에 만약에 주관식이었으면 무의식적으로 뿌이 뿌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옷을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소진의 물량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 가지고 오늘도 1병 이렇게 또 나가게 된 그래서 요거 제가 환불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마시는데 아 아 장롱의 숙여서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마실게요 그 배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와 키즈의 이제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있어서 와인 이란 와인 이란 나다 물 쪽에 서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지금 내가 먹는 게 곧 나다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뭐 나의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굉장히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이 와인도 결국 이 꼴 미 나다 어떤 와인을 마시느냐가 또 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고 결국 내가 어떤 와인들을 마셨는지에 대해 쌓아놓은 와인리스트가 결국 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이 참 저도 이제 와인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또 새로운 청년 의미 있는 답변이에요 나아 왜 오늘 이렇게 또 감동적인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뭐 너무 그냥 재밌네요 원래 또 게스트들이 빛이 나야지 이 와 키즈가 오래 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와 키즈의 또 새로운 게스트 또 매력적인 게스트 분들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